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저희 어머니 덕에 평생의 배필은 물론이고 좋은 인연까지 얻게 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인연이라면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간 길에서조차 짠하고 만난다는 말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좋은 글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 여러분들께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6살 차이 나는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유치원 때까지는 지방에 살았는데 너무 어릴 때라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저는 여동생을 너무 예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생이 갓 태어났을 때 저도 아직 유치원생이었는데 오빠 노릇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여동생과 매일 같이 놀아주는 건 기본이고 엄마 대신 우유병을 잡고 먹여주기도 했어요. 밥 먹을 때 흘리면 입도 닦아주고 양말을 신을 때도 도와주곤 했죠. 해미야, 오늘은 무슨 양말 신을래? 오늘도 분홍색 양말 신을 거야? 오늘은 이거 말고 노란색도 한번 신어보자. 토끼 그려진 이 양말은 어때? 동생도 그런 절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저는 초등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생을 잘 챙겼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말았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부도가 나면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결국 아버지는 택시기사일을 하게 되었고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도 이때부터 식당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하루 종일 일하시다 보니까 저는 여동생과 더 자주 같이 있게 되었죠. 오죽하면 친구들이 저보고 동생 바보라고 놀릴 정도로 동생과 꼭 붙어 다녔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여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사춘기가 왔었나 봐요. 오빠오빠 하면서 절 잘 따르던 여동생이 언젠가부턴 저한테 툴툴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동생이 밖에서 놀다 들어와 머리에 예쁜 머리빈을 꽂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동생한테 관심이 많았던 전 그걸 보고 물었죠. 해미야 그 머리핀은 뭐야?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골라서 사왔나 보네. 아 몰라 신경 쓰지 마. 동생은 짜증을 내더니 방문을 확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좀 섭섭한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쟤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가면서 키웠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저래? 그랬지. 우리 덕준이가 동생을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지. 굳이? 그리고 예전에 쟤 아장아장 걸을 때 내가 시장에서 손잡고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 그때 쟤가 자꾸 쌀가게에서 콩을 집어먹으려고 해서 내가 막 안 된다고 말리고 그랬는데. 엄마도 기억나지? 그런데 저희 엄만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설거지만 하시더군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집에서 도미노 놀이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 같이 했다고 하긴 좀 그런가? 내가 기껏 공들여서 쌓아놓으면 쟤가 엉금엉금 기다가 다 엎어버리고 그랬잖아. 그래도 난 짜증 한 번 안 내고 귀엽다면서 쟤 머리를 쓰다듬어줬는데. 쟨 나한테 짜증 내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다 까먹었나 봐. 덕준아, 네가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불확실한 것 같구나. 네가 말한 그 일들은 네 동생이란 있었던 일들이 아니란다. 뭐? 그게 혜미가 아니라고? 그럼 누군데? 너 어릴 때 옆집 사는 애랑 자주 놀았거든. 네가 아마 그 애를 네 동생 혜미로 착각했나 봐.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당연히 그때의 그 기억이 동생과 놀았던 기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릴 때라 제가 착각한 거였었나 봐요. 저희 엄마는 참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식당 일을 하느라 바쁜데도 주말엔 봉사활동을 다니고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 집에 찾아가서 가끔 반찬도 챙겨드리거나 말동무도 되어드리느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토요일 아침부터 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이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합동에 채시 할머니 알지? 원래부터 몸이 편찮으셔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거든. 오늘도 병원 가는 날이라는데 하필이면 모시고 가기로 했던 할머니 아들이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못 오게 됐다나 봐. 그래서 내가 대신 모시고 갔다 오려고. 친척도 아니고 피 한 방으로 안 섞인 이웃을 그렇게 챙기는 걸 보고 전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쉬지도 못해 매일 밤마다 피곤해 고라떨어진 엄마가 안쓰럽기도 했죠. 엄마, 어려운 사람들 챙기시는 거 알겠는데 엄마 몸도 좀 살피셔야죠. 그래도 일주일 하루 정돈 집에서 푹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아직 젊은데 뭐. 그리고 원래 사람은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어릴 땐 이웃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슬픔은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 엄만 그 따뜻했던 시절이 참 좋더라. 그래서 엄마라도 그때처럼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가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던 성인 군자가 바로 저희 엄마를 말하는 것 같았죠. 이후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동생도 사춘기가 진작에 끝났으니 다시 저하고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옆에서 걱정하면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마취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저희를 보고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사고라니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은 거야? 아니야, 나 혼자 가로등을 들이박았지 뭐야. 가로등을? 갑자기 왜? 당신 음주운전한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 그게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혼자 인적이 드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어떤 어린애가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오지 뭐야. 그렇다고 애를 칠 수는 없으니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 그랬다가 가로등에 쾅 하고 박아버렸네. 뭐라고? 애를 피하려다가? 어, 그래도 내가 핸들을 잘 꺾었는지 애는 무사한 것 같더라고.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애부터 멀쩡한지 확인했거든. 그러고 보면 당신이랑 나랑 참 닮은 것 같아. 그렇지? 그때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셨다는 게 기쁘기만 했죠. 다음날 그 어린애의 부모는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를 하고 병원비까지 물어줬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의 후유증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었죠. 아버진 그 사고 이후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택시 운전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졸지에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지만 아버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집에서 쉬면 좋지 뭐. 여보, 이젠 내가 가정주부 역할 톡톡이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푹 쉴 수 있게 내가 청소랑 빨래랑 다 완벽하게 해놓을게. 일을 못하게 되어 우울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는 만큼 저라도 장남으로서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일에 몰두했어요.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맨날 늦게까지 일만 하니까 주변에서 일벌레라고 놀리더군요. 장대리,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젊을 때 너무 불태우면 그 열기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 상하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덕일까요? 저는 남들보다 진급이 빨라서 34살에 과장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진급한 기념으로 저희 팀끼리 회식을 하는데 부장님이 이러시더군요. 장대리, 아니 장과장, 우리 회사에서 최연소 과장까지 됐으니 이젠 여유 좀 가져도 되지 않겠나? 자네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여자도 만나고 해야지. 마침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가씨가 한 명 있거든. 꼭 사귈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 만나봐. 정말 참하고 괜찮은 아가씨야. 부장님의 말을 들은 저의 머릿속엔 일만 하면서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아버지도 어느덧 일인이 다 되셨고 어머니도 60대 중반이 되셨으니 하루빨리 제가 좋은 작을 만나길 바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부장님이 소개시켜주신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훗날 제 아내가 되었죠.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아내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정말 잘 통했어요. 마치 운명의 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연인이 되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겪은 놀라운 일의 서막이 열리게 된 거였죠.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로 한 후 지방에 있는 예비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갓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집이 정말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고 장모님도 무인 점포를 몇 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경제 수준이 꽤 차이가 나다 보니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이 정말 많이 되더군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은인 남자, 남자친구입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인사도 버벅거리고 자기 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절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오, 반갑네. 자네가 우리 보은인 남자친구라고? 어서 들어오게.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식사나 먼저 하세. 그렇게 저는 준비해간 과일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에, 연포탕에, 그리고 훈제 오리고기까지 정말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군요. 자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육회공으로 다 준비해봤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술 들어보게. 그렇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데 장인어른께서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봐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예비 장모님이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왜 자꾸 쳐다보시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자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사실 어제 우리 보은이가 자네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거든. 자네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 너무 귀엽지 않냐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이 내가 아는 얼굴이랑 너무 닮아서 말이야. 혹시 그 사진이 자네 진짜 어렸을 때 사진이 맞나? 네, 제가 네 살 땐가 다섯 살 때 사진이라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 말에 장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뭐 숨겨둔 자식이라도 본 것처럼. 아내는 어떻게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장난까지 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계속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장모님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네 아버님이 택시 운전하다가 은퇴하셨다고? 사업하셨던 거 아니고? 아, 사업이요? 저 어릴 때 하셨는데 IMF 때 부도가 나서 그때부터 택시 기사 일을 하셨어요. 제가 막 취업했을 때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은퇴하셨고요. 어머님, 어머님 뭐 하시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세요. 식당? 어디 식당?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칼국수 집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자네 혹시 예전에 창원에 살았던 적 없나? 글쎄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이 저 유치원 때까지는 창원에 살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수가. 정말로 창원에 살았다고? 잠깐만. 창원에서 어느 쪽에 살았는데? 그 외 시장 근처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거기에 살았던 거 아닌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층 아파트라서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곤 했었는데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낮은 산 하나 있고 산 밑에는 텃밭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뭐라도 좀 말해보게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시는 예비 장모님의 모습에 방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맞장구를 쳐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고향이 겹쳤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고 보니 같은 창원에 살았으면 어머님이 절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본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다면 그건 절대 아니고 말고 아참, 내가 찬의 이름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긴장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름조차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말씀을 안 드렸다니 오늘 완전 점수 제대로 깎이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이제라도 제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장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가로막으시더군요. 장덕준! 자네 이름이 장덕준 아닌가? 저는 순간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 이름 석자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요. 처음엔 제 아내가 얘기를 한 줄 알고 아내 얼굴을 쳐다봤는데 아내도 자긴 얘기한 적이 없다며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더라고요. 네, 장덕준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의 눈이 삽식 안에 커지더니 들고 있던 물장까지 떨어뜨리시더군요. 그 바람에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사방팔방 튀었습니다. 정말 덕준이라고? 그럼 자네 어머님 성함이 윤희은 맞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이고, 맞네, 맞아. 어쩐지 어릴 적 사진 속 모습이 너무 익숙하더라니. 여보, 덕준이야, 덕준이. 예전에, 알지? 우리 옆집 살았던 덕준이 말이야. 그때 희은 언니 덕에 우리 보은이가 죽다가 살아났잖아. 아, 그때 그 덕준이? 아이고, 이게 정말이야? 정말 자네가 덕준이야? 예비 장인어른도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치면서 놀라워하시더군요. 갑작스런 얘기에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내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자네, 혹시 부모님 사진 가지고 있는 거 없나?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뒤져 예전에 부모님과 같이 찍었던 대학교 졸업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순식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더군요. 그래, 맞아. 희은 언니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희은 언니랑 형부라고. 그 어린 덕준이가 이젠 형부보다도 키가 크다니. 이제 보니까 얼굴도 형부랑 참 많이 닮았어. 그러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때 그 덕준이가 맞구나. 아휴, 그 어린 것이 이렇게 틈직하게 잘 자라다니. 자네, 자넨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 그동안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우연이라도 만날 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자네가 내 사이가 되겠다고 직접 찾아와 주다니.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네. 이후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유치원 때까지 지방에 살았었는데 그때 장모님과 바로 옆집이었다네요. 원래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가끔씩 과일 같은 거나 조금씩 나눠주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장모님은 아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일을 하러 떠나신 상태였다고 해요. 장모님은 만삭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통이 너무 심하게 오더래요. 택시라도 타고 병원에 가려고 현관에 나와 문 손잡이까지는 돌렸지만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대요. 그런데 마침 과일을 갖다 주러 왔던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어떡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겠네 자 내 어깨에 팔 올려요 유아 앞에서 내가 택시 불러서 병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만 힘내요 저희 어머니는 급하게 장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장모님은 그날 아내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휴 애는 낳았는데 애 아빠가 없으니 이봐요 애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해외에 일을 하러 가서 당분간 못 올 거예요 그동안은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라 자세한 집안 사정은 알지 못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내를 낳고 병원에 있던 장모님에게 어머니가 또다시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다네요 갓난아기 혼자 키우려면 힘들 텐데 남편 없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옆집이니까 낮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느라 바빠서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 전까진 우리 집에서 애도 같이 키우고 말똥문화하면서 지내자고요 나도 마침 애랑 둘이서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웃끼리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어때요? 이웃이를 자기 일처럼 챙기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장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워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네요 사실 장인어른 없이 혼자 애를 낳는 것도 무서웠고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는 것도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으니 정말 힘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이후 장모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갓난아기였던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셨다네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며칠 만에 금방 친해지고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기 시작했대요 보은 엄마 힘들텐데 좀 들어가서 쉬어 애 낳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나와서 애를 보려고 그래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솔직히 지금 언니가 나 산후조리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족들도 이렇게까지 못하겠다 원래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뼈마디가 다 삭아서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들어가서 뜨끈하게 등 지지면서 쉬어 내가 애를 처음 키워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덕준이 보면서 보은이도 같이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희 어머니인 장모님 대신 아이를 봐주는 건 기본이고 당시 형편이 안 좋았던 장모님에게 필요한 물품을 이것저것 사주기도 했대요 보은 엄마 내가 주말에 마트에 가서 기저귀랑 분유 좀 잔뜩 사왔거든 저쪽에 쌓아놨으니까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써 언니 이게 다 얼마야 이 분유 되게 비싼 거잖아 나 언니한테 이 분유값 주려면 지금이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분유값을 주긴 뭘 줘 내가 보은 엄마 형편 다 아는데 설마 내가 그 돈을 받겠어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어려우면 돕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저 어린애 굶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줄 생각 말고 그냥 지금처럼 내 말똥무나 좀 대어줘 아참 이건 우리 덕준이 입던 옷인데 내가 깨끗하게 빨아놨거든 남자의 옷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입히는 내복이니까 보은이한테도 입히면 좋을 것 같아서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정말 언니 없었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 고맙긴 뭘 사실 우리 덕준이가 예전부터 동생 갖고 싶다고 난리였거든 그런데 내가 낳아주기 전에 보은 엄마가 대신 낳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것 봐 덕준이가 아주 보은이 예뻐 죽으려고 하잖아 그러게 덕준이도 언니를 닮아서 정이 많은가 봐 나중에 우리 애들 커서 사돈 맺으면 정말 좋겠다 그치? 어이구 그러면 좀 좋아 그런데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 애들이 좋아야 결혼을 하는 거지 아유 나도 보은 엄마 같은 사돈이라면 두 손 들고 한 형이지 언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래? 나중에 애들이 커서 결혼할 사람 없다고 하면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면 결혼한 후에 서로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좋잖아 어때?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 덕준이가 보은이 눈에 차려나? 보은 엄마 닮았으면 커서 아주 참한 아가씨가 될 텐데 말이야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에게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애가 딸꾹질을 할 땐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면 금방 멈추더라고 자 보은 엄마가 한번 씌워봐봐 우와 정말 딸꾹질이 점점 잦아드네 언니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래도 보은 엄마보다 애를 3년이나 더 키웠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에 맞춰 장모님이 집에 돌아가시니 자연스레 저희 아버지하고도 자주 마주쳤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는 길에 제 장난감을 사오신 적이 있었대요 장모님은 장난감을 받고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옆에서 같이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장모님께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형부 이게 뭐예요? 아 우리 덕준이 장난감 사는 김에 보은이 딸랑이도 한번 사봤어요 보은 아빠가 해외에 있으니 이런 거 챙겨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요 딸이라서 핑크색으로 사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어머 이런 것까지 안 사주셔도 되는데 형부 정말 감사해요 어쩜 부부가 이렇게 둘 다 천사 같으세요 두 분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반 동거 생활이 계속되던 중 장인어른이 휴가차 한번 한국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대요 그때 장인어른도 저희 부모님과 한번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저 대신 저희 보은이랑 보은 엄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대출도 많고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안 좋으셔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월급을 받는 족족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사우디에 간 것도 해외 나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길래 갔는데 가서도 임신한 보은 엄마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나 많이 챙겨주시다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혜를 갚기 뭘 갚아요 보은 아빠는 평소처럼 우리 보은이와 보은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만 하면 돼요 난 그것만으로도 내가 도와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장인어른은 몇 번이나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아내가 3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답니다 저는 유치원에 갔고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3살배기 제 아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네요 어머 보은 엄마 나 지갑을 놓고 왔나 봐 아 오늘 살 게 많은데 어떡하지 나 잠깐 집에 다녀올 테니까 보은이랑 같이 구경하고 있어 알았지 저희 어머니는 지갑을 가지고 온다며 집으로 가버리셨고 장모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날따라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녀야 했는데 어느 순간 아내의 손을 놓치셨답니다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던 탓에 아내의 손을 놓친 것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채셨대요 보은아 안돼 우리 보은이가 우리 보은이가 없어졌어 보은아 어디 갔니? 보은아 대답 좀 해봐 장모님이 정신없이 아내를 찾으러 뛰어다니는데 막 집에 갔다 돌아온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언니 어떻게 우리 보은이가 없어졌어 뭐라고? 보은이가? 언제? 어디서 없어졌는데? 몰라 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홀라당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 우리 보은이 어디서 어떻게 찾지? 보은 엄마 진정해 이럴 때수록 침착해야 되는 거야 보은이 내가 꼭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마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찾아볼 테니까 보은 엄마 저쪽으로 한번 가봐 알았지?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제 아내 이름을 외치며 시장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대요 그 조그만 게 어디 구석에라도 숨었을까봐 길바닥에 놓여있는 박스와 짐더미 같은 것도 다 뒤지고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셨다네요 그렇게 한참을 두 분이서 따로 제 아내를 찾고 있었는데 혹시 시장을 벗어났나 싶어 장모님이 시장 앞에 있는 큰길 쪽으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똑같이 큰길 쪽으로 나온 저희 어머니를 보셨죠 그런데 옆으로 눈을 돌려보자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나 찾고 있던 제 아내가 큰길 한가운데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죠 장모님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안 돼! 멈춰! 멈추라고! 차는 쭈그려 앉은 제 아내를 보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달려왔고 장모님은 멈추라고 소리치며 차를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아무리 달려봤자 차가 달려오는 속도를 이길 수는 없었고 제 아내는 거의 차에 치이기 직전이었다네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몸을 날렸대요 그리고 제 아내를 끌어안은 채 온몸으로 차에 바치고 말았죠 네, 몸을 날려 제 아내를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언니, 안 돼! 장모님이 절규를 하며 그쪽으로 달려가 보자 저희 어머니는 땅바닥에 엎어져 신음을 내뱉고 있었고 그 품 안에 제 아내가 상처 하나 나지 않은 채 울고 있었다네요 언니, 괜찮아? 괜찮은 거야? 빨리 병원부터 가자! 어? 내가 일일구 부를게! 조금만 기다려!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차가 막판에 속력을 줄이는 바람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 덕에 아내는 완전히 멀쩡했고요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한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가 눈물로 사과를 하셨답니다 언니, 왜 그랬어? 왜 우리 보은이 때문에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진 거냐고 몸을 던지는 건 언니가 아니라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애 간술 잘 못해서 언니를 이렇게 만들고 말았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언니한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인가 봐 아니야, 보은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보은 엄마가 일부러 보은이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애 엄마라 그런가 본능적으로 내 몸이 먼저 나가더라고 그런데 보은이는 정말 괜찮은 거지? 아휴, 다친 데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난 튼튼해서 금방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보은이 영영 못 봤을지도 몰라 언니는 정말 우리 보은이 생명의 은인이야 언니, 내가 평생이 걸리더라도 언니한테 이 은혜 꼭 갚을게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당장 뭘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형편이 괜찮아지면 언니한테 어떻게든 살해할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살해를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살해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보은 엄마는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살해를 받겠어 보은 엄마, 나 정말 괜찮아 보은이한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걸로 난 된 거야 비록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장모님은 언젠간 저희 어머니에게 입은 그 은혜를 꼭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영영 오지 않게 되었대요 얼마 후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서울 쪽에서 사업을 확장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던 날 저희 어머니가 아쉬워하는 장모님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더래요 보은 엄마, 이제 내가 가버리면 혼자서 보은이 키우기 정말 힘들 거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서 조금 챙겨봤어 잘 아껴놨다가 꼭 필요한 데 쓰길 바래 보은이 아프면 돈 아낀다고 버스 타지 말고 이 돈으로 택시라도 타고 가, 알았지? 저희 엄마는 택시비라며 챙겨주셨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꽤 큰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장모님은 고마운 마음에 저희 엄마가 떠나고 한참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어머니가 이사를 간 후엔 연락이 끊겼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마친 장모님은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채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자네 어차피 오늘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지? 혹시 나도 자네랑 같이 올라가서 자네 부모님 좀 뵈면 안 되겠나? 하루라도 빨리 그 반가운 얼굴을 뵙고 싶어서 그래 저는 너무 많은 이야기에 정신이 얼떨떨했지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인연이라면 꼭 만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태우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엄마, 엄마를 꼭 뵙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지금 오시고 가는데 괜찮죠? 뭐라고? 아니 그게 누군데? 누군진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장모님 장인어른과 함께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을 알아보셨는지 놀란 눈으로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포은 엄마 아니야? 그러자 장모님이 잽싸게 신발을 벗고 달려가 저희 어머니를 끌어안으셨어요 희은 언니, 맞아, 나 포은 엄마야 언니, 내가 언니한테 꼭 보답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언니를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가는 집 주소라도 미리 물어볼 거 그랬나 봐 아휴, 언니, 나 정말 이게 꿈만 같아 죽을 때까지 언니를 못 볼 줄 알았거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포은 엄마가 갑자기 왜 우리 덕준이랑 같이 들어온 거냐고? 날 찾다가 우리 덕준이 연락차라도 알아낸 거야? 정말 너무 반갑다 이렇게 포은 엄마를 보게 되다니 나도 정말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아니야, 언니 내가 덕준이 연락처를 알아낸 게 아니야 덕준이가 먼저 우리 집에 찾아왔어 뭐라고? 덕준이가 먼저? 아니, 어떡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묻자 장모님은 고개를 돌려 저와 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제 아내의 존재를 눈치챈 저희 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서, 설마 어, 맞아 언니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언니, 우리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 우리 애들 나중에 커서 사도 맺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됐어 언니, 언니 아들 덕준이 우리 포은이랑 결혼한대 언니, 이게 믿어져? 정말, 정말 우리 덕준이가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 여자가 포은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 제 여자친구 포은이에요 저도 일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기억 속 그 여자애가 포은이었을 줄이야 그런데 그때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던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이모님이 저를 차사고해서 구해주셨다는 말을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덕준씨 어머님이셨다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듬직한 남자도 만날 수 있었네요 어머님,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덕준씨 낳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머님 덕에 새로운 인생을 두 번이나 얻게 되네요 아이고, 포은아 정말 네가 포은이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컸어 역시 포은 엄마 닮아서 참하게 클 것 같더라니 그때 내가 널 구한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같구나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그리고 우리 덕준이 아내가 되겠다고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언니,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그때 우리 포은이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 나 정말 언니한테 평생 잘할 거야 우리 덕준이, 아니 우리 사이도 내 아들처럼 정말 아끼면서 사랑할 거야 어느새 거실로 나오신 저의 아버지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과 서로 부둥개 안은 채 울고 있는 저의 어머니한테 장인어른이 다가가시더군요 저, 이젠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때 우리 포은이 차 사고에서 지켜주셨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하필 그때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저요, 정말 못난 남편이자 애비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돈 번다고 만삭인 아내를 두고 해외로 떠나버린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해준 그 빈자리를 사돈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그 은혜 꼭 갖고 싶어요 우리 사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제가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이젠 저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풀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포은이 이렇게 잘 키워서 제 며느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애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응원해 줍시다 그날 저희 집은 정말 감동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 만에 만난 장모님이랑 금방 헤어지기 싫다며 하루 묻고 가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두 분은 그동안 못 딴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모님은 조만간 이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내려가셨어요 이후 저와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을 껴서 신혼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떡하니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은혜를 안 갚아도 된다니까 뭘 이렇게 갚냐며 고마워하셨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장모님이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두 분은 사돈이라 호칭은 불편하다며 여전히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시더군요 언니 나무인 점포하는 거 알지? 이번에 서울에도 하나 점포를 내보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지리는 잘 몰라서 언니가 보기엔 어느 자리가 괜찮을 것 같어? 언니는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글쎄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도 자영업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런 건 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그냥 고객 입장에서 말 좀 해줘 봐 눈에 잘 띄고 유동인구 많고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왕이면 언니 집 근처로 어차피 점포 관리하려면 자주 올라와야 되는데 이왕 올라오는 김에 언니도 보고 가면 좋잖아 너 그 말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으셨는지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를 마친 후에 장모님을 옆 단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상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긴 어때 우리 집 바로 옆 단지인데 아파트가 신축이라 상가도 깨끗하고 허나가랑도 가까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거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여기밖에 없네 오 이 정도면 딱인데 언니 정말 보는 눈이 있다 장모님은 그 상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 상가 유리창에 써있는 부동산 연락처로 연락을 해 계약을 하겠다며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역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부동산 중개업자랑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어보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려던 그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사장님 계약은 이 언니 이름으로 할 거예요 계약금이랑 장금은 제가 다 치를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부와 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은 엄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하다니 보은 엄마가 운영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 언니 나이도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 내가 모인 점포에 보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관리하면 돼서 엄청 편하더라고 노회하기도 아주 딱 좋고 그리고 이왕 서울에 점포 내는 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면 나도 좋지 그러니까 언니가 맡아주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언니가 다 가져도 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 언니 내가 언니한테 꼭 보답하겠다고 했지? 우리 보은이 구해준 은혜 갚으려면 이걸로도 한참 모자라 나 솔직히 언니한테 어떻게 보답할지 엄청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하려니까 어떻게 환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돈으로 주는 것보단 언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언니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주라 대신 해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그러면 내가 그땐 돈으로 갚을 테니까 알았지? 저희 어머님 곤란해하며 계속 거절하셨지만 장모님이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받아달라고 하니까 결국엔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런데 장모님의 보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인테리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돈으로 깔끔하고 예쁘게 싹 다 해줄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1년 동안은 자리를 잡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1년간은 임대료랑 재고 매입하는 것도 다 내 비용으로 알아서 해줄게 언니는 그동안 매장 운영하는 법만 좀 배우고 하면 돼 공짜로 가게를 차려주는 것도 모자라 월세에 재고 매입까지 다 해주다니 이보다 더 좋은 보답이 있을까요? 저는 장모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일찍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계속 식당 일을 하시는 게 마음에 영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편하게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사실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그만두고 무인 점포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은퇴한 아버지와 나들이도 자주 다니시고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전엔 잘 몰랐는데 무인 점포가 매출이 꽤 괜찮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생활도 여유로워지니 저희 어머니의 표정도 더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은 서울에 올라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얼마 전 기쁜 소식이 하나 찾아왔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임신 5주차가 되었거든요 임신 소식에 양가 가족들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이를 낳으면 큰 차가 필요하다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차도 안 돼 계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그 많고 많은 인구 중에 하필이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인연이 끈끈했기 때문이겠죠 이래서 작은 인연도 항상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죽을 때까지 이어나가고 싶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인연 놓치지 않고 꼭 붙으시길 바래요 그런 인연이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의 마음도 저처럼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